첫 소식입니다. 마포구는 주거, 생활, 교육, 교통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. 여기서 마포구민 10명 중 9명이 10년 후에도 꾸준히 마포구에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. 2023 마포구 사회조사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. 마포구민 10명 중 9명이 10년 후에도 꾸준히 마포구에 거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5일 발표된 2023 마포구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.9%가 10년 후에도 마포에 거주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보통 이상으로 답했으며 이는 지난 2021년 조사 결과 대비 2.2%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. 생활여건 만족도는 주거여건, 보건의료서비스, 문화 및 여가시설 순으로 높았고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은 2021년 대비 5.7%포인트 오르며 가장 큰 폭을 보였습니다. 또 마포구민은 복지 분야와 안전 분야에 가장 큰 만족감을 느꼈으며 이는 2021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2.8%포인트, 18.1%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.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관내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. 2023 마포구 사회조사 보고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마포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